그 새끼 말이야 졸래 찜찜하지 않냐? 왜요? 그런 면상들에 아무것도 안 나올 리가 없잖아 사진이랑 많이 다르네요 시바 에? 시뽀 시불 저거 미나 맞지? 뭐 납치? 빨리 이거 어디라도 해봐라 됐네 진짜 무서워 아 참 아까 이 앞에서 학생 친구들 만났다 다들 말걸들 그것도 많은 막 기겁하고 도망가더라 연쇄살인마들이 자기를 과시할 때 전시를 놓는 방식이야 개XX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전시도 살인마사 지금도 개흥분 상태야 친구분들 오셨네 이건 또 무슨 일이에요? 자구야 빨리 모다 부르자 흔들지 마 이 새XX 그놈이 끼어났어 너가 왔다고 또 당신은 목삐꼴을 해가 우리 집에서 당장까지라 학생은 아직 안 죽었군요